안녕하세요. 즐거운 시간 박태성입니다. 오늘 리뷰할 생선은 98번째 노란 게르치입니다. 노란 게르치는 영어로 얘기하면 옐로핀 마자라인데 당연히 번역이 없었겠죠. 그래서 제가 노란 게르치로 번역을 했습니다. 그 노란 지느러미 게르치로 할라이다 보니까 너무 길잖아요. 지느러미가 길기는 좀 기네요. 어쨌든 생긴 거는 이렇게 꼬리가 깊게 갈라져 있죠. 그게 특징이고 눈이 큽니다. 이게 크기도 보시면 대충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학명은 게르치 시네러스고 게르치가 이 게르치라는 숙명에서 나왔겠죠. 아열대 지역에서 27도 내외니까 따뜻한 물을 좋아하죠. 깊이는 별로 깊지 않습니다. 15미터 이내에 그네와 강에서 서식을 합니다.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플로리다에서 브라질이니까 보통 노스캐롤러네부터 브라질까지인데 이거는 그것보다 좀 더 따뜻한 물을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. 영어로는 옐로우 핀 마조라 뭐 아까 그거 하나밖에 없네요. 한글로는 제가 번역한 노란 게르치입니다. 이 노란색이 지느러미가 밑에 있는 베이지러미하고 등지러미가 조금씩 보이죠. 길이는 41cm 이내인데 평균은 30cm 정도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게 손 크기니까 평균보다 좀 작은 거를 보시면 되겠네요. 무게는 1파운드니까 대충 400g 이내니까 큰 고기는 아닙니다. 옆에 희미한 분홍색 바가 지금 분홍색 바 보이세요? 어쨌든 바는 수직 줄을 바라고 그러죠. 영어에서는. 그래서 분홍색 바가 7개 정도 있고 몸은 은빛이고 입이 길고 베이지러미가 노랗고 아까 보셨죠? 노란 거. 지금은 잘 안 보이네요. 그리고 갈라진 꼬리가 깊습니다. 항문지느러미에 3개의 가시가 있고 7개의 연주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. 이건 식용 가능한데 식우와테라 중독도 있고 맛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 어분으로 많이 사용하고요. 말리거나 절여서 혹은 구워서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벌레나 조개, 갑각류 이런 것들을 물 바닥에서 먹고 입에다가 그러니까 입을 이제 퇴적물들이 밑에 가라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걸 입에 넣고 아가미로 모래를 배출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장에 모래도 있을 확률이 크겠죠. 그러니까 만약 이걸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식우와테라 중독이 있으니까 대가리하고 간하고 장은 제거하고 그리고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먹을 게 없으면 뭐든 먹어야죠.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640번에 정리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